3. Gö의의 3대 비전 3. 비전 오늘부터 우리 교회 3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돌아보니까 3대 비전을 계획을 하고 설정을 했는데 이걸 정식으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나누어야 되겠고 이 비전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간간히 우리가 인용은 했지만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 중에 오늘은 사실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대 비전의 문구가 좀 길다 보니까 그걸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대 비전 정도가 있다는 알겠는데 그걸 한번 외워보라고 하면 우리 교육자들마저도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설명을 먼저 들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복잡한 단어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줄이려고 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예를 들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든지 선교하는 교회라든지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도 이 안에는 의미가 다 녹아지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두 번째, 두 번째 시작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이것도 좀 줄이려고 해요 그냥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정도 해도 그 안에 청년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어를 나누어 이어 붙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선교와 나눔으로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이것도 앞에 수식어를 빼고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이렇게 좀 단순화시킬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여름 두 달 그리고 정확히 겨울 두 달 넉 달을 1년에 한 3분의 1을 온 교회가 선교에 매진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그것 또한 사실 그 두 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출동되는 우리 교인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얼마쯤 되나면 계산을 해봤더니 국내 5천명, 국외 2천명 이렇게 연인원 7천명이 1년에 동원이 돼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전세기를 빌려서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이 엄청난 물자와 물질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 시간, 기도, 헌신, 땀이 투자되는 그런 교회로서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실 선교는 보통 교회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출발로 해서 이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보십시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데 맞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과 존재하는 양식은 틀려요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너 뭘 하면서 살래와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이 두 문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1교회가 첫 번째 정한 비전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양육과 훈련으로 선교적 지혜자가 되는 교회인데 이걸 좀 줄여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년 그렇게 두 달에 걸쳐 온 청년들이 성도들이 캐리어 가방을 들고 버스로 비행기로 온 세계를 전국을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그 선교를 우리가 왜 하는 겁니까 교회가 가라 그러니까 또 그때가 되면 몸이 기억하니까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수 있죠 그 이유들이 다 나름 타당성이 있고 가장 많이 대답할 수 있는 표현이 교회가 가라 그러니까 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분명 그런 측면이 있죠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인 게 맞아요 그런데 명령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선교는 또한 명령은 아니에요 명령보다 더 강력한 게 있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선교는 명령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머릿속에 명쾌하게 들어와야 그 다음 이야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명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는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를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좋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설득작업인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야 우루라는 수메르 문명과 바벨로니아 문명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었어요 갈대야 우루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워낙 유명한 문명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도 만났던 지명이에요 바로 거기를 고대 시대에는 우루라고 했어요 우루라는 말은 무엇과 동의어로 고대인들은 이해를 가졌는가 하면 불 불은 곧 무엇과 연결되는 대체 상징인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던 문명의 발상지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 너무 예측하는 거 아닌가 자 여호수하서에 보면 여호수하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속속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미라는 아주 역사적인 지명에다가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서론을 이렇게 열어요 너희 조상들이 복수를 써요 강 저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 강을 건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류 히브리인들이 그래서 태어난 이름입니다 히브류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길 때 자 그러면 이 복수로 사용된 조상들이라는 말은 누구서부터 포함된 대명사일까요 즉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 그 윗대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갈대와 우루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스테반의 설교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불러내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걸 헬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에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어둠에서 불러내물 입은 자 그 인물이 상징적으로 누구란 말입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체하는 인물일까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교회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내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가 갖는 정의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이 고향이라는 말이 사실은 땅이라는 얘기에요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떠나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땅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땅을 떠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을 섬기던 갈대와 우루를 이제는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은 어느 땅을 얘기할까요? 가난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우리 히브리에서 공부를 했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행로를 성경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되어 있어요 아니 분명히 갈바를 아르켜 줬는데 왜 히브리 기자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 본문을 충돌시킵니까? 갈등을 일으켜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갈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길인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나긴 떠나는데 가난한 땅을 향해 목적지를 잡고 가긴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거기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막막한 채 나아갔다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동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끝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이 간다는 말이 무조건 앞으로 돌진 보냄을 받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들을 하는데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말은 워킹에 더 의미가 강합니다 걸으라 무엇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함께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틀리죠 여러분 그 약속과 함께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선교라는 큰 명제 안에 담아져 있다고요 걸어가라 자 조금 더 보십시다 2절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고 자 또 보세요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약속했어요 이랬지 땅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민족을 이루고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돼요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뭘 전제한 포함한 약속인가 하면 후손 후손을 약속했어요 맞죠 그리고 또 보십시다 세 번째 약속이 뭔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다 됐어요 선교는 명령을 넘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나 첫 번째 보니까 땅 땅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요 후손을 약속했어요 자손을 약속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복을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어떤 나라를 지금 저 앞에다 놓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라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죠 뭡니까 주권 주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맞죠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라의 세 가지 구성요소 아닙니까 아 처음 들으시는가요 처음 듣진 않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땅을 약속하셨고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 앞에 뭘 약속하신 겁니까 어떤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새로운 어떤 나라를 향해서 이 민족을 이제 아니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직은 이게 잘 안 잡히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놓고 꼼꼼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땅을 갖기를 원하나요 한국 사람들 유난하죠 유난하죠 땅 왜 그렇게 갖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다녀보면 한국 사람만 땅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미국을 가도 그렇고 모든 인류가 사실은 그 땅 뺏기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인류는 땅에 집착을 하는 욕망을 영원히 끊어내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나요 우리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를 어디서 취하셨습니까 흙에서 취했어요 땅에서 취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마지막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 하면 안정감을 갖고 안위감을 갖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나를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정서를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식이라 그럽니다 안식 놀랍게도 5천 년 동안 유리 방황하던 유대 민족이 결국에는 1964년인가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를 회복하는 그 끈질긴 뿌리를 한번 보세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5천 년을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건 기적 이상의 어떤 사건이에요 결국은 나라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실질적으로는 세계를 주락피락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잖아요 저는 뭐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정치사에 실수하는 것도 많죠 미국을 등에 업고 어쨌든 팩트를 얘기하면 맞아요 그만큼 온 인류는 땅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마지막 안정감과 우리를 유지해주고 보존해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 들이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텅 비워낸 진공상태로 들이면 제일 낫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우당탕탕 뭐하기 시작했어요 싸움과 전쟁과 죄악과 부딪히면서 그걸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던가요 아니에요 그들 속에 떨쳐내지 못하는 탐욕이 건드려져서 더더욱 심각한 욕망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요구하게 되냐면 나중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양새 그를 딴 나라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백성들에게 안의를 주었던가요 주지 못했어요 두 나라는 결국 갈라져서 유다대로 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가난한 땅에 들인 아무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허기가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이 백성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사람 누구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을 주시죠 거기서 씨라는 말은 원래 문법적으로는 복수해야 하는데 단수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유일한 후손을 가르치는 상징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 유일한 후손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누리고 만지고 쓰고 흥청망청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다 그 이야기를 가난한 땅의 삶을 통해서 연습시키는 겁니다 가난한 땅은 희한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여호수하서 1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하가 명령을 받는데 희한한 명령을 받아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고 미래 완료형을 써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쟁서부터 전쟁을 치러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이 총칼로 무력으로 숫자로 전략으로 병력의 유무로 숫자로 이겨서 빼앗은 승리한 전쟁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싸움입니까? 후자죠 가난한 땅은 결국 무엇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놓은 그 안식을 그 승리를 얼만큼 풍성히 누리냐를 경험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서 이 백성들에게 뭘 경험시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가난한 땅에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믿음은 정확한 정의가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설득하심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정확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결과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쯤 가서는 매우 중요한 로마서 정의를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의로 여기셨더라 그게 의의가 됐어요 그 의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대신 죽으심 우리의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의의 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삶에서 경험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결국 가난한 땅을 통해서 이 선교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드러내시고 원하시는가 하면 선교는 왜 하느냐 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 그리스도께 순복해 만들므로써 온 인류가 참된 안식을 만지고 누리고 경험케 하는 자리까지 드러내는 게 선교의 목적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그냥 새 생명을 얻고 당연히 그 영역이 있죠 그런데 그 선교의 진짜 종착력은 뭐예요 온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순복함으로 고백함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인류의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은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안식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돈도 벌어보고 다른 종교도 찾아보고 정권도 잡아보고 하지만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없더라고요 그게 선교란 뭐냐 내가 누린 안식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복한 삶을 통해 어느 이 땅의 가치하고도 맞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진짜 행복 안식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걸 말하고 이걸 보여주는 게 선교의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그 의미가 없진 않아요 근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뿔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의 파이프라인 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모나먼 땅에 땅 끝에 물이 없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픽절할 땅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밑으로 계속해서 네 개 연결 네 개까지 연결된 이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이때요 계속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안 한다고 그냥 공사를 하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의 땅까지 안식이 없는 곳까지 이 생명의 물줄기가 닿지 않아서 고사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거긴 꽃도 필 수가 없고 아기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열맸다는 기쁨의 노랫소리도 울리지가 못해요 이거 뭐죠 파이프라인을 놓는 거예요 이거 공사 계속해야 돼요 저 사막 같은데 어떻게 채소가 자랍니까 전부 밑에 관계수로를 놓잖아요 관계수로를 그래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사막에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노래 아니에요 사막에 꽃이 피리라 안식이 없는 땅에 생명의 꽃을 피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럼 뭐해야 됩니까 파이프라인을 놓아야 돼요 험한 대로 모든 총체적인 삶의 영역에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아지는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지고 사막 같은 삶의 현장에 꽃이 피어나고 기와요초 만발한 하나님의 궁궐이 하나님의 엠파이어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교란 우리의 존재양식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비전의 첫자리에 자리매김을 했는가를 이해하면서 이것은 공동체적 과업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술래길에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순정의 영역인 것을 믿고 여기가 길입니다 이분이 길입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어둠의 땅까지 맞대어 이어대는 아름다운 순정 나누는 순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